뒷바퀴? 제발.. 제발.. 이러지마대요! 이러지마대요! 여러분 혹시 뭐.. 저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오늘 일어나자마자 또 오후 1시경 일어나가지고 아 도저히 안되겠다 이제는 조립을 해야지 온지 좀 됐거든요 3,4일 됐거든요 이제는 조립을 해야지 해가지고 오늘 2시간을 거쳐가지고 정말 힘들게 와 이거 힘들더라고 2시간을 거쳐가지고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제가 2시간 걸렸어요 조립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운동욕구가 완전 샘솟더라구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원래 공구를 많이 썼었는데 오랜만에 쓰니까 와.. 막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이 보면은 여기 보면 빨갛죠 지금 이게 원래 운동화만 생기는 건데 오늘 공구를 많이 써가지고 빨갛잖아 지금 너만 보인단 말이야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하는데 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픈거야 무거웠거든요 여러분 하는데 아 이거 해가지고 운동까지 하면 몸살까지 날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피자 안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 아하 이거야 너 피자이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자 그럼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컴퓨터 앞에 그게 왜 있겠어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 왜 있겠어 먹고 갑시다 차가 없다. 괜히 날아왔다. 오 저기 차 있다. 근데 사람도 있다. 저 사람은 저걸 먹고 서버니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겠지? 저 다시아, 주황색 다시아를 먹고 그러면 딱 치기 좋은 사이즈가 나오는데 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일자로 달려. 뭐야? 아씨 저기... 아! 야! 야! 그냥 가! 한 번 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지네. 꾸준히 후원할 테니까 저분 방금 분명히 차로 오다가 이거 핸드폰 화면으로 불림보 어딨지? 딱 본거 짱깐 티났어. 아 진짜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채우고 나서 오 잠시만 막혀있지마 제발 제발. 난 살아나간다. 날씬하니까. 빨리 하지마 임마 되질뻔했네 진짜 오토바이가 제니 아니었구나 제니인줄 아는데 하이 지아이비 아이엠 왓칭 우루 스트림 에브리데이 뭐라카노? 한글로 해라. 뭐라고? 진짜 외국인이신가? 장난 아니고? 진짠가? 내 방송을 언어를 이해 못하고 보면은 히이즈 피그 치지마라. 진짜 죽는다. 나 예전에 저 뭐야 중국 그 뭐야 중계 타가지고 중국 방송에 만명 넘게 들어왔었는데 누가 그 히이즈 게이 쳐가지고 예스 아이엠 폼 USA 오? 어? 진짜 같애 아 좀 불편하다 좀 내가 바보같아 지는데 좀 불편해진다 아 뭐 뭐라? 노 노 노 노 무슨 소리야 지금 뭐라구요 히이즈 베리팻 죽는다 진짜 뭔 말인지 모르고 아 땡큐 알았어 알았어 대거하자고? 어 뭐야 한 번에 한 번 갈까? 한 번 갈까? 결혼했는데 미쳤어 결혼해라니 어? 블루님과 러블럭 뭐라..뭐라구요 저 배 뭐야 중앙에 두 개 요리아 뭐야 어억 왜 해도 자신? 뭐야 차 터트리려고 했는데 사진인데 봐봐 내가 가벼우니까 이제 출마 어? 봐봐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벼우면 이걸 높이 뛰겠어 조용히 건너 뛰어버리잖아 림보 분발해야겠다 살이 많이 빠졌나봐 진짜로 내가 지금 당신을 젖먹던 힘을 다해 참아주고 있으니깐 조용히 하라고 뭐야 나 쏘는 게 아닌데? 고등학조기 강 renewal 세라망 안녕하세요 자기장을 배신하는거지 밀베 저리보 자 ons 자기장에 배신을 하는거지 죽었어? 쟤가 쏠까봐 쫄면서 쐈어 죽을까봐 우와 어어 머리 없니 여기? 거기서 갈뻔 했네 아니 타면 안 돼 주유소에 누우세요 여러분 옆에 층 쐈어요 주유소 쪽에서 큰일인데 지금 수영할까 그냥 그냥 가야 돼 대치하는 것 자체가 자살이에요 힐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으면서 간다 생각하고 바로 가야 돼 내가 타이어 깬 오토바이 타는 것 같은데 바꾸었다 직진 바꾸 없어 뭐하냐 위에서 지금 이 자기장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다음 자기장 윽극 자기장인데 뭐 잡았어 쟤 뭐야 다리 아 느턴 잡은 애들이구나 배장님 생방 처음이에요 뭔가 신기 반겨 애매 힐힐힐힐힐힐힐힐 철힐힐힐힐힐힐힐힐iss 나스트라인 , 엎드렸네 바로 앞에 아씨 엎드렸네 바로 앞에 뭘 봐있죠 위치가 안보여 지금 저 어디로 엎드린거지 2년밖에 안남았는데 위에 하나있고 M24고 소리가 안나? M24 죽었나? 킬로그 못봤는데 나 아 가봐 나 빼셨네 M24고 살아있는거 아니야 이거? 발견 여기있어요 지금 후후~~ 빠밤~~ 좋았어~~